나아가 이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의 갑이요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고 싹 다 그 일본 양반이 옳아 생긴 일들 아니오 시상의 여시다 내 땅을 어딨어? 잠만의 비상여 이 증상의 사람들이라 아까 무당한테 댕겨왔네 집안의 귀신이 들었대요 코코넘이랑 무늬 형만 있는 거요 그 양반 사람 아니오 그 양반 사람 아니오 내가 대실수를 해봤네 여긴 뭐 돌아오는데 우리 혀진이 어디냐고 맘 단단히 먹어야 되네 맘 단단히 먹어야 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